1소대의 다른 교관 전망! 소대양은 여러분들을 교육할 1소대의 다른 교관 원동현 소대양이다 머신교사 소대양을 실망시키는구만 박살을 내버리겠사 약간 좀 만화 캐릭터 같지 않았습니까? 만화 음성지원대는 저도 되게 가제트형사 같은 느낌을 좀 보았습니다 나와라 가제트 많은 탈! 7시 원동현 소대양이다 허경환 홈비아 네! 허경환 뭐? 네? 예? 일어사 소대양이 호명하면 여러분들은 관등성명을 따라한다 관등성명 관등성명! 소대양이 허경환을 지목하면 허경환 훈병은 훈명! 허경환! 또박또박 자신감 있게 대답한다 앉아! 정신 차리야! 네! 다음! 방금처럼 소대양이 정신 차리야라고 지시를 하면 복명복창을 한다 따라한다 복명복창 복명복창! 상급자가 지시한 것을 되풀이할 말함으로써 본인 또한 그것을 인지하고 정신을 차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정신 차리야!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소대양은 여러분들에게 해병대 훈련관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사망 정신 차리야라고 정신 차리야라고